우리가 다음에 부를 곡은 너무나 유명한 모짜르트가 쓴 오페라 논조반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트웨트입니다. 저의 캐릭터는 세렐리나, 세렐리나고요. 여기 멋진 발동훈이님의 역할은 돈조반입니다. 돈조반이는 굉장히 유명한 플레이보이예요. 저는 이 씬에서 I just was about to marry to Mazetto. He came to the party, wedding party. He is flooring with me. So he is promised me to marry at his castle. 이 돈조반이가 저한테 와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. 저기 멀리 있는 그의 성에 가서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. 자, 돈 많고 멋있는 남자한테 세렐리나가 넘어갈까요? 안 넘어갈까요? 보십시오.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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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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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lap이 말하는 덫.. 내 입은 닫고 비눈이 그럼 주님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멘,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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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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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verdad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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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